문외력 신장 교육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아이의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뿌리는 단언컨대 어휘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휘력은 모든 교과 공부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는 문외력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이 시기에 어휘력을 잘 갖추어 놓아야 아이의 학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휘력의 중요성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에서 더욱 여실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4학년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수학 시간이었는데요. 이때 아이들이 열심히 문제를 풀다가 한 아이가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수출액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수학 시간인데 갑자기 수출액이 나와서 놀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4학년 아이가 수출액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것도 놀라우셨을 텐데요. 아이가 수출액의 뜻을 질문한 것의 배경에는 이런 수학 교과서 속 지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회사 가, 나의 작년 수출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작년에 어느 회사의 수출액이 더 많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빈 곳에 알맞게 써 넣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느낌이 오셨을 겁니다. 수학이라고 해서 여러 숫자나 기호만 나오는 것은 아니란 거죠. 수학을 공부하든, 사회를 공부하든, 과학을 공부하든 아이의 어휘력이 높아야 문제도 이해할 수 있고 학습 지문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런 학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이의 일상에서도 어휘력의 부족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흔히 들어보셨을 말이 헐 대박 같은 말이실 겁니다. 이것이 왜 어휘력 부족과 연관이 될까요? 시간이 갈수록 인터넷, 영상 매체 등이 발달하고 새로운 말, 즉 신조어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많은 전문가가 아이들의 어휘력 부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별로 그에 맞게 구체적이고 생생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단어로 모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편의성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예를 들어서 대박을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도 대박, 기분이 좋아도 대박, 또 깜짝 놀라도 대박, 또 어떤 멋있는 것을 보고 부러워도 대박, 맛있는 것을 먹어도 대박, 이렇게 대박을 여러 상황에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어휘 사용이 가볍게 볼만한 수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못한 어휘의 사용은 대화에서는 물론이고 학습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어휘력은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요? 어휘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한자어 학습입니다. 우리 국어의 어휘 절반 이상이 한자로 이루어진 한자어입니다. 즉, 대다수의 단어가 한자로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교과서 속에서 만나는 학습용어의 약 90%는 한자어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한자로 구성된 낱말이 대부분인데 한자를 모르고 공부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모르고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자가 가진 도구성의 측면은 한자학습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서 속 대부분의 어휘가 한자어이다 보니 한자를 알면 여러 교과에 나오는 핵심 용어들을 익히는데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 과목을 학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컨대 목숨명이라는 한자를 알면 파생되는 여러 교과 개념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생명, 망명, 또 인명, 수명 이런 개념어의 속 뜻을 아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사회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에게 석굴암이라는 문화유산을 가르치다가 석굴암은 화강암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쌓아 만든 석굴암이다 라는 문장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위적이란 낱말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인위의 뜻을 정확히 아는 아이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위가 하다 또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인위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았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를 안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국어의 어휘력을 키우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그 밖에도 무척 많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등 수준에서의 기초한자를 바탕으로 한자어 학습을 통해서 어휘력을 기르는 것은 우리 아이의 성장에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휘력 향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한자어 학습입니다. 그렇다면 한자어 학습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요? 한자어 학습은 당연하게도 한자어 낮자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자 낮자를 배울 때 급수 배정한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한자 모두 외울 필요 없이 초등 기초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 한자에만 집중하여도 충분합니다. 급수 시험 배정한자에만 매몰되면 아이는 점점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급수는 낮은데 획수가 아이의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거나 급수는 높은데 아이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해지는 그런 한자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자 학습 초기에는 급수에 매몰되어서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즉 아이의 어휘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문장과 연결지은 한자 학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도 한자 중에서 기초 한자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한자어와 연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초 한자는 어떤 한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기초 한자는 모양이 쉽고 아이의 실생활과 가까운 한자를 말합니다. 예컨대 출, 입, 일, 월 이렇게 획순이 간단하고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자 중심으로 익혀야 합니다. 기초 한자 대부분은 자원의 이미지로 연결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인으로 이렇게 한자 모양, 뜻, 소리로써 익혀야지만 아이가 기초 한자를 중심으로 확장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한자어가 중요하다고 해서 한자어 낱말만 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자어 낱말과 그것이 문장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자어를 문장과 결합해서 문장 속에서 만나게 해주어야 해당 한자어의 문맥상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해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해력의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단연간 매일 아침 활동 시간 또 주 2시간의 한자 활용 어휘 교육을 실시한 결과 저희 반 아이들의 학기말 학습 성취가 각종 평가 지표에서 높은 성취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휘력이 늘자 아이들의 독서 시간도 늘어났고 토이 토론 발표 등의 학습 활동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휘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데 자신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덩달아서 사고력 표현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에 자신있게 소개해드리는 신간 한권으로 끝내는 문해력 첫 한자는 기초 한자를 엄선해서 충실히 엮어낸 책입니다. 아이들이 어휘력과 문해력이라는 두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랜 연구의 결실을 담았습니다. 우리 아이의 학습의 기초를 탄탄히 세우고 싶으신 모든 학부모님께 자신있게 권합니다. 이 책과 함께 한자를 익히는 과정에서 아이가 한자와 친숙해질 때마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자는 여러 교과를 연결해주는 도구 교과이기 때문에 반드시 친숙해져야 하는 대상입니다. 아이가 한자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한자와 한글이 서로 돕는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활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익힌 한자를 낱말이나 문장 속에서 자주 접할 때 더욱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권으로 끝내는 문해력 첫 한자를 익히면서 아이가 부디 즐겁고 행복하게 학습의 기초를 쌓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